벌써 입동이 지나고 겨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김장행사가 열렸는데요. 재능대학교 학생들이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쩍 쌀쌀해진 늦가을 오후, 학교에서 김장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절인 배추 사이에 양념을 고루 버무리면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배추를 나르고 김치를 담그고 포장해서 옮기는 등 저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처음 해보는 김장이 서툴기도 하지만 힘든 매색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직접 김장도 해봐서 뜻깊고 새로운 것 같아요. 재능대가 기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학생은 물론 지역의 기업도 동참했습니다. 저희 SK인천석유화학에서 2010년부터 재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7, 8년 정도 재미있는 협업을 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주 재미있고 보람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김치 상자에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기업과 학교가 생생할 수 있는 모델링을 저에게 좀 맞이하고자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기업과 접목시켜서 펼쳐가는 실천의 장을 한번 만들고자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 830kg은 지역의 장외 시설 두 곳에 전달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대상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